만두 물, 마늘, 양파 물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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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븐을 넣어주세요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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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저는 마지막으로 마늘을 가득 넣어주세요 마늘을 닦아주세요 마늘을 끓여주세요 고추에 올려주세요 마늘을 넣어줍니다 마늘에 계란을 넣어줍니다 마늘을 넣어줍니다 바삭하니 버섯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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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으로 체제 물 대파 물 현금 물 물 소금 물을 넣어둡 계란 계란 계란물 조리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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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